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스트리머 리할인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배그를 또 찍었는데 참고로 이번에도 역시나 동일하게 리플레이 동영상을 찍어서 올린 거에요 아 보이다시피 지난번에는 아마 에란겔에서 찍었던 거고 이번에는 마리마야 사망맵을 찍었는데 보이다시피 이것도 역시나 지난번 멤버 그대로에요 저희 친형과 그리고 형친구 그리고 저 이렇게 3명이서 일단은 이렇게 하는 건데요 보이다시피 현재 지금 내린 곳은 로스 입니다 다른 사망맵들과 똑같이 가장 큰 도시맵에서 내렸는데 보이다시피 여기 근처에 조금 사람이 많이 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전 일단 정상이 내려서 최소한 여기 여기에 뭐 아이템 있는지 확인해 두고 없는 것 같아서 일단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보이다시피 이 대도시는 솔직히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나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느정도 무기도 많고 그리고 또 사망맵 자체가 도시맵이 너무 넓어서 오히려 만나기 힘들더라고요 어 그것도 있고 어찌됐든 일단 저기 근처 있다는 것 때문에 좀 허둥대는 면이 좀 많습니다 아무래도 여기저기 어디 있는지 모르고 하다보니까 자 어찌됐든 어 어찌됐든 어 어찌됐든 어 자 일단은 이렇게 아이템을 먹어두는데 일단 근처에는 어 저기 없는건 어디 저기 없지는 않아요 근데 단지 다행스럽게도 저희를 못 찾은 것 같아 가지고 지금 뿔뿔이 흩어진 상탠데 자 일단 이렇게 해서 계속 파밍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다시피 이 맵은 어디 돌 빌딩 하나만 제대로 먹는다면 대부분 풀세팅은 다 맞춰지고 그게 괜찮더라구요 단지 적 찾는게 제일 어려운 것 뿐이지 자 일단은 여기 아마 특별히 여기 여기서부터는 계속 파밍하는게 보여질 것 같아서 그래서 여기 부분은 일단 스킵만 해둘게요 최소한 일단은 아마 제가 중간중간에 아마 스킵이 끝나고 나서는 제가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드릴거고 여기서부터는 뭐 특별히 적은 계속 못 만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파밍만 하는거는 여러분들한테 그다지 좋은 모습은 아니고 특별히 뭔가 숨겨진 곳이나 아니면은 파밍하기 좋은 곳이 있다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지역인지라 그래서 여기서 여기 부분에서 다음 교전할때까지는 일단 스킵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시 시작하도록 하죠 자 여기까지 거의 무려 한 10분가량을 스킵한거 같은데 그 이유는 솔직히 적이 전혀 등장을 안했거든요 그나마 지금쯤 보이다시피 미니백 보시면 현재 4팀이 저희고 17팀이 저희가 상대하는 녀석인데 아마 저희 형친구가 이거 참 다음부터는 이제 닉네임 좀 말해달라고 해야겠다 닉네임 뭘로 말해야할지 좀 정해달라고 해야겠다 뭐 어쨌든 보이다시피 저희 형 친구가 지금 저희 형한테 저희 친형한테 지금 저기 근처에 있다고 경고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랑 더불어서 저희 형이 저희 친형이 지금 현재 경계를 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이다시피 지금 지도상으로 시치팀이 등장했는데 여기서 형 친구가 교전을 하기 시작하죠 바로 이럴때 말이죠 심심한거 같으니 노래도 같이 되겠습니다 아 보이다시피 지금 판맹이 쓰러졌어요 그리고 일단은 쓰러진 사람은 아 어디 안잡혀가지고 일단 폭탄을 던졌는데 아 효과가 없죠 자 일단은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아 다행히도 저기 제가 있는걸 못 알아봤는데 그래서 벌체스를 하긴 했으십니다 이때 차라리 수류탄이 있었는데 수류탄을 던지지 않았는게 실수였었죠 자 일단 이렇게 한급히 교전을 하고 있는 중이었고 지금 저희 팀원들도 저희 형이랑 형 친구도 일단은 저랑 합세를 해서 적을 상대하려고 합니다 아 이때 한대 더 맞췄으면 좋았을텐데 자 일단 수류탄을 잘못 던졌어요 아 죄송해요 어찌 됐듯 자 일단 적이 1층에 내려온거를 서로 교전해서 이따가 저기 장전할때 쯤에 제가 달려들었죠 자 이렇게 하나 처리되었고 자 보이다시피 지금 제 장비가 자 미니랑 스칼 그리고 후라이팬 들고 있고 그리고 3렙 투구랑 2렙 조끼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일단 이렇게 치료를 해서 마저 남은 팀을 잡으러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 저희가 교전한 소리를 들었는지 저 반대편 쪽에서 저기 왔더군요 23팀인데 자 일단 제가 일단 견제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자 일단은 23팀은 저희가 교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일단 알게되서 일단 저한테 총을 쐈어요 그리고 저희가 눈치를 챌 수 있대 자 살짝 상황이 안좋아요 양각이어서 자 이렇게 해서 결국 당했고 자 결국 그래도 저희 친형을 죽인 사람은 저희 형친구가 대신 봉수를 해줬어요 당했고 잡 말이 상당히 좋죠 자 일단은 이론에는 그만 틀고 자 계속 이렇게 교전하고 있습니다 자 나무에 있는 적이 일단 보여가지고 일단은 쟤부터 먼저 없애려고 하는데 자 현재 지금 서로 다가가지는 않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살짝 분리해요 이들 3회 싸움입니다 자 일단 한명 쓰러트렸고 나머지 한명도 이제 오려고 하는데 자 일단 제가 일단 적은 저희를 먼저 죽이려고 했었던 걸로 선택했어요 그리고 결국 다른 팀이 저 멀리서 19팀으로 되어있는 사람이 저희를 대신해서 또 죽여준거 같고 한명을 또 쓰러트려줬어요 우린 그것도 몰랐는데 다행스럽게도 그러다가 결국 서로가 양각이 되었죠 자 이렇게 해서 23팀은 19팀 어디 혼자 남은 19팀이나 상대하는 것 때문에 저희한테 신경을 못쓰게 돼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살리는 걸로 먼저 선택했어요 그러나 결국 나무에 있는 팀은 결국 안 살리는 것처럼 보이더군요 자 저희들은 일단 현재 사항이 좋지는 않고 조금 있으면 이제 자기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동을 하는 걸로 선택을 했어요 보통 잡는게 더 낫긴 하겠지만 일단 튀는걸 우선으로 하는게 나아서 자 이렇게 일단 버스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아 보이다시피 이 로스맵은 살짝 뭐라고 할까 버스보다는 덤프트럭이 훨씬 더 좋을거에요 왜냐 트럭이 아 버스가 너무 느리니까 그리고 또 도시지형은 원래 사실 이렇게 운전하기가 싹 좋지는 않으니까요 다행히도 이때는 유난히 운이 좋아서 아 그냥 스무스하게 잘 넘어갔습니다 자 저 23팀은 아마 근처에 있는 버스가 있었으니 그걸 타고 오려는 것 같다는 걸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인으로 들어왔는데 일단 여기서 여기서 교전소리가 들려서 일단 우선 멈췄어요 여기서 다른 팀원이 현재 지금 교전중인걸 봤고 자 저 앞에 160방향이 지금 저기 어디 있는걸 봤습니다 자 일단 미니를 이용해서 쌓는데 아 샷발이 좋지 않죠 제가 유난히 이때는 긴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일단 그래서 형친구한테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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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어디 160바이에 있다라고 일단은 미리 말을 해줬어요 자 저기 5팀이 누구였는지 몰랐는데 일단은 자 미니로 나무 때문에 결국 아슬아슬하게 살았죠 저 녀석은 자 이때 아 이때 상황이 되게 안좋았어요 하필이면 3대 3대2구가 이때 까여가지고 자 일단은 23 저기서 또다른 팀이 아 저 215반향에서 15팀이랑 또 교전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옆에는 저 팀이 우리가 아까 전에 교전했었던 23팀인지 몰랐는데 아 저렇게 달려오더군요 자 일단은 계속 뭐 어찌하겠습니까 일단은 계속 쐈지만 역시나 에임이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하필 제가 할 때 팀으로 가지고 어디 헬멧이 깨진 상태라 어쩔 수 없었고 그리고 23팀이 우리 대신에 죽은거 같습니다 자 자기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단은 자 일단 여기서 다행스럽게도 한 명이 쓰러졌고 역시나 또 아까전처럼 자기장 안으로 들어가는걸 우선적으로 해서 버스를 타긴 했어요 또 다행히 적은 우리를 신경쓰진 않았고 네 그래서 이렇게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솔직히 뭐 또 다시 버스로 탔는데 어 뭐 이때는 다행히도 버스 자체가 나쁜 선택은 아니었다고 봐요 그리고 저기 아 다행히 옆에 있었나 있었는진 몰랐는데 우리보다는 오르 앞에 있는 적을 오르 먼저 없애는걸 선택했더라구요 그리고 여튼 네 이렇게 아 하마튼 큰일날 뻔했는데 아 다행히도 아 잘 넘어갔는데 이때 다른 팀이 우리 뒤에서 지나가는걸 봤습니다 보이다시피 지금 다른 차량소리가 들릴거에요 자 여기서 으윽 으아 자 근데 일단 여기서 그냥 내리기로 했어요 적이 근처에 있으니까 자 일단 위협 자 어차피 안맞을걸 알고는 있는데 일단 또 이렇게 위협사격을 하고 이렇게 무사히 일단은 인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다지 사항이 좋지 않았어요 자 앞에 있는 적은 있지만 하지만 보이다시피 지금 저는 헬멧이 없는 상태라 너무도 위험한 사항 자 아무래도 노래가 살짝 필요할 것 같으니 노래를 한번 들죠 아 잠깐만 아 이 노래보다 음 아니다 그냥 노래를 안 들겠습니다 이게 낫겠다 자 일단은 현재 서로 1대2의 사항인데 적 다행히도 자기장이 그렇게 멀진 않아요 자 가지고 있는 수류탄으로 일단 우선적으로 던져보고요 자 적도 지금 현재 제가 있을 법한 위치에다 수류탄을 던졌는데 서로가 사이좋게 나갔어요 자 저 팀은 어디 저 녀석은 일단 저희 형 친구가 위협사격을 해서 도망가는 걸 선택했고 저는 일단 이런 식으로 계속 쫓아가는 걸 선택했어요 그러나 우선적 일단 가장 필요한게 헬멧인지라 헬멧이 없어서 지금 막 돌아가는데 소득이 거의 없었습니다 자 결국 그렇게 우리는 저 녀석을 놓치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 우리는 저 20 저희가 쫓고 있었던 저 22팀이 저 보이다시피 더 원이라는 이름으로 쓰고 있는 1팀이 그 같은 녀석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일단 다행히도 둘 다 인으로 했는데 여기서 탄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아 탄보충을 조금 해줬어요 둘 다 똑같이 5탄을 쓰고 있어가지고 자 일단 계속 현재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좁아 터진 이 원 안에서 살아남은 녀석은 9명 자 근데 놀랍게도 또 팀은 6명이에요 거의 뭐라고 할까 완 어디 어 완 좀 어디 3인 스쿼드였는데 이때 3인 스쿼드로 있는 팀은 의외로 별로 없었어요 자 일단 이렇게 탄보충을 해줬고 그리고 일단 저기 아까 지나간 거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저희도 일단 안으로 들어가는 걸 선택했습니다 물론 보이다시피 딱 봐도 저 집 어디 저 105바냥 있는 조그만 집들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는데 뭐 어찌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했고 어디 어쩔 수 없이 일단 그래도 갔고 저기 한 명 지나가는 걸 확인했습니다 아까 저 근데 물론 문제는 저 더 원이 우리가 쫓던 그 녀석인 줄 알았죠 자 계속해서 자 이때는 제가 몰랐는데 여기서 놀랍게도 길리슈트 입었던 녀석을 발견했습니다 울나쁜 녀석이었죠 제가 이때 살짝 선뜻했는데 그때 저 녀석이 총구를 돌려놨을 때 그때 총구를 돌렸을 때 눈치챘거든요 근데 적은 자기를 못 보고 지나칠 줄 알았다 생각했는지 안 쏘고 있다가 결국 제가 눈치를 까서 제가 결국 그 투구랑 길리슈트를 입게 되었죠 자 일단은 이렇게 입고 자 이때 헬멧이 어디 이때 후라이팬이 보인다는 게 있어서 일단 후라이팬을 근처에다 버렸어요 자 다행스럽게 또 이렇게 또 자기장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나 살아남은 녀석은 6명 딤은 4명 자 보이다시피 지금 한쪽 한 명이 제가 길리슈트를 입어가지고 참지를 못했어요 다행히 이렇게 한 명을 또 잡았고 자 지금 현재 2대 2대 1상이 되었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그나마 다행인 건 우리가 제일 운이 좋았어요 이렇게 자기장이 안으로 돼 있었으니까 하나 그런데 우리는 적이 어디 있는지 전혀 모른 상태였으니 그다지 좋은 상황은 아니었죠 만약에 집이었으면 저기 집 자기장 집이었으면 살짝 위험한 상황이었으니까 자 저는 일단 여기서 어 저기 저기 있다는 걸 발견을 했고 그래서 일단 쏘기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한 명은 처리했고 자 이때 제가 구상이 없어서 가지고 있는 에드랑 그리고 진통제를 다 먹었어요 그리고 저희 형 친구가 남아있는 팀 한 명을 발견해가지고 위협사격을 했죠 저는 일단 남아있는 수류탄 던져서 적을 분란시키고 자 이때 최후까지 다가왔습니다 아주 그래도 사항이 좋지는 나쁘진 않아요 여전히 또 자기장이 우리 쪽으로 돼 있어서 그리고 또 전 길이를 먹은 상태니 이렇게 덤블 속에 숨어 있으면 저기 아마 찾지 못할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숨어 있었는데 저 더 원이 아 우리 쪽으로 조금씩 다가오는 게 나오고 있어요 자 일단 제가 여기서 발견을 하죠 자 저희 적팀이 아 칼고팔으로 아 저희 형 친구를 쓰러뜨렸어요 하필이면 이때 자 근데 스카이 의외로 괜찮더군요 그리고 이겼습니다 아 정말 참 좋은 정말 위험할 뻔했지만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혼자가 아니라 두명이서 치킨을 먹었으니 참 좋은 상이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사막밥에서 치킨을 먹고 이렇게 영상이 끝났습니다